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육조단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책으로 보면 이제 16쪽 중간 부분이고요. 책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육조스님께서 처음 부분이었는데요. 법문을 하시다가 이제 자신의 살아온 행적과 또 법을 얻게 된 내력을 들려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읽어보면요. 선지식들이요. 이제 법문을 하는 거죠. 먼저 제가 살아온 행적과 법을 얻게 된 내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아버님의 본관은 범양으로 좌천되어 영남으로 와서 신주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늙은 어머니만 홀로 남게 되었죠. 뒤에 남해로 왔는데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뗄나무를 내다 팔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좌천되어서 지금 북경 지역의 공무원으로 있다가 좌천되어서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하게 됐고 아주 유배지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통 아마 본토에서는 오랑캐라고 불렀나 봐요. 그럴 정도로 아주 좀 유배지 외곽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주 힘든 가게를 꾸려가면서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파는 것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아주 경제적으로 어머님 모시면서 힘들게 살아가던 처지였다는 거죠. 오늘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어느 때 손님에게 나무를 팔아 배달을 해준 뒤 돈을 받고 나오다가 한 손님이 경전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금강경을 읽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저는 마땅히 집착하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라고 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 구절을 한 번 듣고는 곧장 마음이 열리고 깨달은 바가 있어 그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나무를 팔아서 배달해주고 나오다가 문득 금강경을 독경하는 읽고 있는 분의 금강경 말씀을 듣고 마음이 딱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손님께서는 무슨 경을 읽고 계십니까? 했더니 금강경입니다. 그 경은 어디에서 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저는 기주 황매현의 동선사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 절에는 오조 홍인대사께서 교화를 펴시는데 문인이 천명이 넘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경전을 듣고 받았습니다. 오조대사께서는 늘 승속의 대중에게 권하기를 금강경만 수지하면 스스로 견성하여 곧바로 성불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주 황매현의 동선사에 오조 홍인스님께서 초조 달마스님을 비롯해서 법이 내려오다가 오조 홍인스님께서 이렇게 황매현에서 법을 펴고 계셨을 때죠. 그래서 오조 홍인스님과 육조 혜능스님의 법을 동산법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인이 그 당시 벌써 천명이 넘었다가 그러죠. 오조 스님 밑에 천명이 넘는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경전 금강경을 받았는데 늘 이 스님께서는 금강경을 아주 수지 독속만 해도 견성 성불할 수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나자 숙세에 인연이 있었던 것인지 한 손님이 저에게 은연량을 주면서 노모의 옷과 양식으로 쓰도록 해드리고 그대는 황매현으로 가서 오조 스님을 찾아뵙고 예를 올려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권하였습니다. 저는 노모를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린 뒤에 바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는 30여 일도 안 되어 황매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 마음이 열리면서 발심이 된 거겠죠. 그래서 도대체 이 경전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했더니 오조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아마 들었겠죠.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으신 깨달음을 얻은 스승이 저 황매산에 가면 계신다. 그분에게 가서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면 너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견성 성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 어릴 때 20대까지만 해도요 제가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곤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냐면 우리 불자님들을 비롯해 스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만 해도 어떤 분위기였냐면 불자들은 그냥 열심히 복짓고 기도하고 하면 되지 수행해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겠는가 또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수행을 하고 나면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괴로움이 조금 소멸되고 좀 힐링되고 좀 릴렉스되어서 사는 게 조금 편겠지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기복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 이런 거 내지는 조금 수준 높다고 하면 열심히 수행을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고 복도 짓고 지혜도 닿고 이 정도의 공부였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후반쯤에 출가한 이후에도 불교 안팎으로 안팎으로 이게 불교 전부라면 내가 뭐하러 출가를 했겠습니까? 그냥 힐링하고 마음 좀 편안하게 하고 할 것 같으면 공부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그 정도가 전부랄까 뭐 쉽게 말해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면 한국의 어느 선방에 어떤 스님께서 쉽게 말해 견성했다 성불했다 깨달음을 얻었다 내지는 그분에게 가면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소문으로라도 곳곳에서 도인들이 계신다 이렇게 들린다면 물론 그게 영 없는 건 아니었겠지만 제가 아마 아주 좁았었는지는 모르겠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 당시 불교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그냥 그렇게 공부하는 거지 내가 깨달아 어떻게 부처가 되겠나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 일반 신도님들은 어땠겠어요? 당연히 신도 스님들도 깨달아 부처되기 쉽지 않은데 또 그 당시는 훌륭한 큰 스님께서 10년 동안 장좌부락 눕지 않고 좌선을 했다 그런데도 부처가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힘들고 치열하게 수행하면서 10년 동안 눕지 않고 좌선하는데도 못 깨닫는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닫겠나 이런 생각이 많았던 거죠. 또 그때 당시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열심히 하면 깨달을 수는 있겠지 그런데 저렇게 평생을 선방에 다니면서 평생을 장잡으로 하면서 수행만 하는 분들도 깨닫기가 쉽지가 않은 판국에 우리 같은 제가잖아 우리 같은 근기 낮은 수행자들이 그때 제가 어떤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냐면 10년을 눕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딱 앉아서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나도 해봐요. 그때는 그렇게 막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막 별의별 밀어붙이는 걸 해봤죠 그러면 막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안되더라고요 장좌부락이 안되더라고요 눕지 않고 앉아서 버티는 게 안되고 뭐 밤잠 안 자고 버티는 거 안되는 건 당연할 뿐 아니라 몇 시간도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꼿꼿하게 그때는 제가 이제 들었던 게 뭐였냐면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는 한 번 딱 앉으면 산매 들어서 정신 차리고 딱 일어나보면 한 일주일이 지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익숙하게 들었던 때라 나도 앉았다가 딱 일어나면 일주일이 있어야 되는데 한 두세 시간만 지나도 다리가 아파서 죽겠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그래서 이 다리를 저보고 못 시키는 게 무슨 수행자냐 하고 막 그냥 막 뻗치고 뻗치고 막 별의별 짓도 해보고 하여간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수행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데 너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수행이 잘못돼서 내가 안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이 부족하니까 안되나 보다 이거 한 10년 이상 장잡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근기가 되야만 이게 되는갑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 자괴감에 빠지고 비교를 하게 돼요. 수행자들끼리 저 수행자는 훌륭한데 나는 훌륭하지 못하구나 그러면서 저 사람도 안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인가 이제 공부에 대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딱 제로, 제로로 이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라는 걸 뭔가 모르려 어떤 직감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정말 불교란 말이야? 불교는 무의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유의 조작해서 수행하는 이것이 불교란 말이야?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나한과를 증득하고 아나한과를 증득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또 선의 초기 육조스님의 육조단경을 비롯해서 육조스님 이후에 제자들의 법문들을 어록을 보면 법문 끝에 깨달았다라는 언하대오 법문대다 깨달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놀라웠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여태까지 내가 배웠던 불교를 내려놓고 공부를 다시 좀 시작하게 되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아주 뭐랄까 자신감이랄까 이제 내가 정말 공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겠구나 이게 진짜 내가 바른 법의 길에 들어선 것이겠구나 하는 어떤 이런 믿음이랄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제 발심이 어찌 보면 그때 강해진 것 같아요 출가했다고 해서 먼저 발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진짜 발심이 야 이게 되는 거구나 육조당경을 보더라도 그런 믿음이 들거든요 야 이게 내가 몇 생 지나야지 그때 가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만 해도 어떤 게 또 있었냐면요 남자는 되도 여자는 안 돼 뭐 이런 것도 있고 스님이 안 되는데 제가 자가 되겠어 뭐 이런 것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장자보라를 막 10년씩 하는 사람도 안 되는데 우리같이 선빵도 안 다니는 스님들이 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겠어요? 비교 분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내려놓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발심을 하게 됐죠 이것은 그렇게 유의조작으로 밀어붙이는 공부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건 진정한 발심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마 육조수님의 심정이 그럴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번 생에 깨닫는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에서 완전히 딱 뒤집혀진 거예요 아 그 생각 때문에 안 되구나 금생에는 안 되겠지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분명히 되는 공부나 이것이 이런 뭔지 모를 하여간 확신, 자신감, 된다 이런 어떤 믿음, 그런 것이 딱 강하게 생기게 되었죠 그러면서 너무나도 막 뭐랄까 그때의 그 처음 제가 예전에 육조당경 안 봤겠습니까? 선어록 안 봤겠습니까? 다 봤죠 봤지만 그 기존에 배웠던 불교라는 그 틀 어떤 기복 내지는 불교에서 한 천년 넘게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어떤 방편의 불교, 수행의 불교 이런 방편의 불교에 치우친 불교가 불교의 전부야라고 알고 그 틀 속에 이것을 공부하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 확 와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문득 이것이 아닌데라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다시 이걸 되짚어보았을 때 그 놀라운 하니심, 신심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공부하면 내가 부처 안 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정말 이게 되는 거구나 이 공부가 안 될 수 없는 공부구나 그리고 또 초기 선어록들을 보면 이렇게 공부한 스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여간 어떤 그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믿음 같은 것들이 좀 있었고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제 공부를 되짚어보면서 하여간 뭔지 모를 다 말씀드리긴 뭐 해도 어떤 그 확신 같은 어떤 믿음 또 어떤 제가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 속에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던 것들 속에서 어떤 체험 아닌 체험 같은 것들이 되짚어지면서 야 이 공부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공부를 했더니 그때 아마 이 느낌이었어요 야 정말 된다 이 공부는 이런 어떤 아주 막 신심이 정말 이걸 보고 진짜 신심이라고 하는구나 그때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다시 출가한 것 같았어요 근데 아마 이 육조스님이 그랬을 거예요 특히나 이 육조스님은 오조스님만 만나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드니까 이 부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니 거기만 갈 수 있다면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 얼마나 막 당장이라도 떠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얼마나 강력했었겠어요 그런데 발목을 잡는 게 하나가 있었죠 이 노무께서 어머님께서 홀로 돈도 없이 우린 너무 가난한 집에서 살고 있으니 어머님이 평생 먹고 살 것만 좀 안정이 된다면 내가 출가하면 너무 좋겠는데 어머님이 저렇게 힘들게 가난하게 밥도 못 드시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출가해서 간다면 이게 되겠나 당연히 당연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가 참 마음에 걸려져 있었던 차에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걸 들으면 이건 너무 그냥 이거 동하냐 이거 뭐 이렇게 느끼겠지만 여기서도 보세요 숙세 인연이 있었던 것인지 한 손님이 저에게 저의 이런 발심을 알았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발심을 아마 알았겠죠 그분이 은연량을 주면서 노무의 옷과 양식을 쓰도록 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노무께서 혼자서 이제 이 돈만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죽을 때까지 그래도 먹을 정도는 풍족하진 않아도 내가 먹는 거에는 큰 문제 없는 그런 돈쯤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가 죽어서는 너가 그러니까 크게 될 수행자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우리 보시하는 심정으로 스님들께 신도님들이 보시하는 심정으로 그렇다면 너가 그렇게 출가하고 싶다면 그 길을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이렇게 도와줬겠죠 이런 분들이 정말 계세요 이런 걸 보면 에이 이게 소설 쓰냐 이렇게 진짜 이랬겠나 하지만 이러는 분들이 정말 계세요 공부하겠다라는 사람을 뒷바라지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저는 오히려 역으로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스님이 되고 나서 신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건 너무 많지만 역으로 제가 대학 다닐 때 불교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정말 막 그 순수한 신심 순수한 믿음 그 순수한 공부에 대한 어떤 신심이 너무 컸었어요 그때 대학 2학년 때 제가 일기장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지금 되짚어서 보면 정말 기도한 척에 웃겨요 진짜 쥐가 뭐라고 그 일기장을 보면요 막 전 진짜 어마어마한 수행자 납셨네 뭐 일기장을 보면 이게 대학 2학년짜리 애가 쓰는 일기장이 아니라 뭐 엄청난 수행자가 완전 뭐 세상의 모든 고통은 지 혼자 짊어지고 막 그냥 막 기도 수행 막 이거를 너무 엄청나게 하면서 매일매일 이게 그냥 일기장이 아니라 그냥 딴 얘기가 없어요 계속 그 공부 얘기 이걸 내가 모든 현상에서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었던 것들도 다 공부를 돌리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이런 간절함들이 막 그 일기장이 막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본 것인지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집안이 좀 좋지 않아서 학비 낼 돈도 없고 또 뭐 제 좁은 아주 그 시골 산 중턱에 있는 제일 싼 데를 잡느라고 아주 흐름한 그 자취방에도 겨우 그 방을 얻고서 기름 낼 돈이 없어가지고 기름 겨울에 되게 춥고 춥게 지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사정을 잘 아시는 한 스님께서 그것도 학인 스님 강원 다니는 학인 스님이면은 본인도 돈이 없을 때죠 근데 그 강원 다니는 학원 학인 스님께서 제 사정을 보시고는 어느 날 들어갔더니 집안이 훈훈한 거예요 그 스님이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가시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집안이 훈훈해서 이게 뭐지 했더니 그 스님이 기름 잔뜩 넣어주고 가시고 그다가 또 어느 날은 제가 이제 휴학계를 내고 돈을 좀 벌으려고 했는데 그 스님께서 휴학계 내지 말고 공부해라 지금 너희 때 공부가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그러면서 봉투를 주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보니까 학비가 되는 몇백만 원의 돈이 있더라고요 그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도 돈이 없을 텐데 이게 뭐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이런 걸 주시냐 그랬더니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받은 적이 그때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이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신도님들이 주신 시주 돈이다 이 시주 돈을 나라고 함부로 쓰면 되겠느냐 나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내가 너가 아니었으면 이거 못 준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에 대한 믿음이 딴 건 모르겠는데 너는 하여간 너한테 이 돈을 투자하면 너는 나중에 커서 하여간 불교 외에는 안 할 것 같다라는 그리고 이 마음 공부 이 수행 이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것 같다라는 그 확신은 나는 뭔지 모르지만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먹고 쓸 수 있겠지만 이걸 너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면 너가 스님들 못지않은 그런 일을 할 것 같다 이러면서 아 죽어 휙 돌아서는 스님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지금도 이제 내일 연락드리고 또 이렇게 한 번씩 또 찾아오시기도 하고 이러는 스님이신데 그런 스님들이 계세요 여기 이렇게 주면서 노모를 하고 너는 공부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참 그때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럴 때마다 이제 더 신심을 뭐랄까 더 이렇게 다지는 거예요 발심을 이런 어떤 그 감사함 이런 어떤 시주의 은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가 공부 게을리 하면 되겠나 또 이제 이번에 저도 군에서 전역을 하면서 새로 도량을 찾게 시작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스님들도 또 일반 신도님들도 많은 분들이 십실반으로 이런저런 도움을 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그게 발심을 다지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스님들은 진짜 대충 살면 안 되는구나 이 시주의 은혜가 이렇게 지중한데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행해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든 폐양할 수 있도록 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죠 특히나 너무 힘드신 분들 계세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든 여건 속에서 막 어렵게 어렵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데 써달라고 이렇게 주실 때 혹은 막 시골에서 농사지시면서 너무 힘드신데 그분이 그 농사 지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당신이 지은 거를 이렇게 막 보내주시면서 법회 때 당신이 직접 한 과일이라고 하면서 좀 보내주시고 신도님 도반들과 함께 나눠 먹어달라고 하던지 이럴 때 이럴 때도 그렇고 정말 그 시주의 은혜가 너무 감동스럽고 감사하면서 재발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아마도 이 육조스님께서도 이런 시주의 은혜를 통해서 출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잖아요 이 은혜가 없었으면 육조스님이 출가할 수 있었겠어요 출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어머님을 버리고 이렇게 출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어떤 감사한 어떤 마음으로 야 이제 내가 정말 딴 맘 먹지 않고 정말 공부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발심을 다지면서 이제 몇 개월에 걸쳐서 황매현으로 가서 오조스님을 드디어 이제 찾아뵙고 예를 올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보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육조스님께서 오조 홍인스님을 딱 만나뵙는 장면이 나와요 오조 홍인스님께 나아가 예배하니 오조스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 사람이며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하고 물었어요 이제 스님들이 이런 걸 물은 것은 어디서 왔느냐 이런 물음이기도 하지만 이제 떠보는 거죠 제가 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영남의 신주에 사는 백성입니다 이 먼 곳까지 와서 스님께 예를 올리는 것은 오직 부처가 되기를 바랄 뿐이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했더니 오조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영남 사람이라면 오랑캐인데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오조라고 하는 이렇게 큰 스님께서 출신을 가리면서 저쪽 출신은 오랑캐이고 여기 출신 훌륭하고 진짜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이 오조스님이 이렇게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한번 쿡 찔러보면서 얘가 어떻게 반응하나 이걸 어떻게 공부로 반응하나 이거는 이렇게 찔러보는 것은 일상사를 묻더라도 공부처에서 묻는 것은 일상사를 묻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어디 지역에서 왔습니다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거든요 네가 이 몸 받기 이전에 네가 온 자리거든요 몸이 너가 아니기 때문에 법의 자리에서는 몸이나 오온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도대체 온 자리가 어디고 간 자리가 어디냐를 묻는 것이고 또 이렇게 쿡 찔러보는 것도 한번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법의 안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스승이 제자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육조스님이 아까 벌써 음무소주 이생기심하는 금강경을 한번 듣고서는 한번 마음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미 한번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마음이 좀 열린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의 깨달음에 대한 약간의 안목 같은 어떤 작은 안목은 좀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여기서는 이제 책이니까 금강경 한 구절 듣는 말을 듣고는 바로 마음이 열렸다 이렇게 썼지만 뭐 그 어머님 모시고 있을 때도 고몽가 께서 비군이 스님이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스님께서 밤낮으로 열방경을 독송하셨고 그걸 또 옆에서 이렇게 늘 듣고 또 그 고모 비군이 스님이 이렇게 거쳐하는 작은 암자에 이렇게 또 나무도 해다 드리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인연도 좀 있었을 것이고 또 금강경을 듣고 읽고 하는 그 손님을 통해서 금강경의 가르침이 어떤 건지도 좀 들었을 것이고 또 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겠죠 그러면서 뭔가 좀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가능합니다 야 옛날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육조스님은 역시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 얘기 듣고 바로 마음이 열릴 수 있느냐 이러잖아요 근데 육조스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더욱더 놀라운 시대에 이때는 육조스님쯤 되니까 이렇게 금강경 얘기 듣고 탁 마음이 열리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뭐 금강경째 열 번을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죠 한글 금강경 독송을 했는데 이게 분명히 한글로 써있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즘 시대가 놀라운 게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부처님 당시가 무수히 많은 출제과자들이 깨어난 시대다 그리고 육조스님 이하로 육조스님 때부터 한 200년 가까운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그 시대가 깨어나는 시대다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시대였다 근데 지금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는 지금의 시대는 육조시대 때나 부처님 당시와는 비교도 없을 정도로 놀라운 집단적인데 이건 요정도 집단이 아니에요 여기는 국집대에 있는 그 지역 속에서 깨달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무수히 많은 인류가 동시에 일시에 깨어나는 시대로 접어들지 않았나 그런 것을 굳이 말로 하니 무슨 2012년이니 후천개벽이니 무슨 미륵부살이 오니 휴거가 있니 이런 식의 모르니까 그런 식의 말이 등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이제 이 공부 쪽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막 연락도 주고 한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정말 법문 한 달 두 달 듣다가 이렇게 자기 성품을 확인한다든지 뭔가 괴로움이 확 내려가는 체험을 한다든지 마음이 확 열린다든지 혹은 심지어 이 법문을 듣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괴로움에 저는 뭐 외국에 보면 많은 영적인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정신병원에서 몇 달을 몇 년을 고생하다가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그 죽음에 임박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깊은 우울감 속에서 문득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깨달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카르트 톨렌이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야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신기했는데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희픈 괴로움 속에 몇 년 동안 죽지 못해 살다가 문득 어느 순간 막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발버둥 치다가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탁 놔버렸는데 자고 내놨더니 세상이 바뀌어버리거나 너무 힘들어서 절에 한 번 불교는 하나도 모르고 절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었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워 죽을 것처럼 막 지쳐 쓰러져 있다가 몸도 걷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냥 동네 뒷산에 절이 있길래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가 남들처럼 그냥 부처님을 보고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 절 한 번 하고 그리고 고개를 드는데 뭐가 쑥 내려가더래요 그런데 이상하다 이게 뭐지 완전히 어제의 내가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여기저기 막 책을 찾아보니까 불교 경전 어록을 보니까 내가 이걸 깨달은 거구나 라는 걸 뒤늦게 알아차린 또 전혀 불교 전통이 아닌 타종교 전통에 계시는 분이 그냥 뭣도 모르고 명상을 오래 하던 분이었어요 그다가 그냥 또 문득 쑥 내려가고 그러고 나서 경전을 보니까 아무리 이 종교 저 종교 경전을 다 찾아봐도 없더니 불교 경전을 하나 딱 봤는데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내가 깨달은 게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거구나 놀라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시대예요 지금 지금 감사합니다.